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국 베이징에서 오한 전유경입니다. 표명은 소마. 지금은 이슈의 조직에 속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무조건 임하하려고 왔습니다. 모단독사님, 저희 다니고 계획. 저는 보이스페닛의 제일 높은 자리를 도전할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 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유경, 우리가 후회 없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자.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